성경 가이드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또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고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현실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인지 미신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왔느냐 멸망이 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외쳤던 그 호세아의 외침을 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멀리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이 기독교의 그 믿음을 뿌리로 기독교를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가 무너지면 그래서 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또 그분에 관해서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 미리 보여주는 거죠 힌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 많은 내용이 무슨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보면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자서와 시편 통해서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 이 구약 전체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야기는 모든 구약의 그 그림자로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내내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이셨던 그 하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또 정확하게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인 바 되었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어요 지금도 자꾸 하나님한테 뭘 자꾸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여러분 이것처럼 헷갈리는 게 없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가 진짜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꾸 진짜 같은 가짜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가짜들을 뿌려놔도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아시죠? 자기를 부르는 자기의 목자만 들어요 도둑이 그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반응하네요 오로지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의 음성만 양들이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견을 갖거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우리는 단호히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제가 물리쳐야 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과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해야 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부인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요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저 세상 다른 나라 다른 종교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다원주의자들이죠 에큐메니칼 하여간 영어로 쓰면 뭔가 다 좋아 보여 에큐메니칼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 갈라져 있냐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슬슬 우리는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다 하나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하나고 각자 길이 다를 뿐인데 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감수하고 우리는 하나임을 확인해야 된다 종교는 다 하나 화합 평화 주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죠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주체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948년도서부터 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WCC라고 하는 단체죠 여러분 이 단체의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다 뭐 이럴다 한 천 가지가 있다면 다 걷어치우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기료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코스는 아버지기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뒤집어 놓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 WCC라고 하는 단체가 점점점점 우리나라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지금 부산에서 10회 무슨 세계청회를 열었다고 하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WCC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 WCC라고 하는 이 단체에 뜻을 같이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 고통은요 대부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단체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과 무관할까요?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게시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일반 게시, 특별 게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게시다 게시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 게시록을 영어로 Revelation, Revelation 하여간 이 영어에 reveal이라는 단어가 게시인데 이게 뭐냐면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게시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게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이랬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다 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계시는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보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약간 불편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단정을 지을 수 있죠? 요즘 시대에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온 천지의 성경인데 왜 기독교, 교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규정을 하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위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은요 성경책을 다 줘서 읽게 한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을 아느냐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이면서 교회 모든 봉사 다 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인데 성경에 대한 얘기만 하면 딱 안색이 변해요 아 제가 성경은 좀 잘 몰라서 잘 몰라서가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교회에 왜 다닐까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까요? 그건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모든 단체들 한국의 모든 돌아가는 움직임은 사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반기독교 연합이 있는 거 아세요? 기독교를 박멸하자 개독교를 박멸하자 이 나라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연합단체 사이트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반기독교 연합 여러분 반 불교 연합 있는 거 보셨어요? 반천주교 연합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오로지 반기독교 연합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이트에 가보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 목사들의 모든 것들 다 폭로하면서 이 개독교가 하는 짓을 바라면서 계속 교회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반기독교 연합에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 오래전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9금 즉 어린아이들한테는 절대로 보지 못하는 성경 19금 이 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도 보니까 하고 있던데 성경을 아이들한테 이 이런 책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기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 밑에 여러 사람들이 막 글을 달아놓는 것 중에서 우연히 제가 봤어요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 읽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크크크크크 저도 웃었어요 사실은 왜 웃었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얘네들 진짜 엉뚱한 운동하고 있네 요즘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는데 여러분 지금 온 이단들이 난린데 그 이단들은 그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난린데 그 이단들을 막겠다고 교회가 그 표 하나 붙여놓고 있으면서 정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성경 공부하지 말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해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말래 왜? 밖에서 하면 이단이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성경 공부를 안 해 이게 무슨 논리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지금 성경 가이드를 시작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하나 가지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믿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가이드를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고 제가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올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올 한 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이 목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올해도 열심히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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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